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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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! 어? 신발 끈이 풀렸나? 신발 끈이 풀렸나? 신발 끈이 풀렸나? 야 어떡하니까 신발 끈이 풀렸나? 저기 오빠 신발 끈 풀렸는데 신발 끈 좀 물궈줘 아 네 저기 언니 신발 끈이 묶어주세요 아 근데 애기 잘 안 힘들어 볼래? 신발 끈이 묶어주세요 신발 끈이 묶어줘? 네 너 혼자 남았어? 아니요 엄마는 화장실 갔어요 엄마 화장실 갔어? 네 할머니한테 부탁했어? 네 아유 고마워 자 끈 묶어주자 우리 애기 끈 좀 묶어주자 그래 예쁘게는 잘 못 먹는데 예쁘게 잘 묶어줘요 네 얘 풀렸대요? 네 신발 이 풀무셨니? 감사합니다 너 핸드폰 있어? 여섯 살 몇 살이야? 여섯 여섯 살? 나이 잘한다 귀엽다 몇 살이야? 여섯 살이요 아유 예쁘다 아이 착하다 아저씨 멋져요 아이 착하다 공주님이 다 착하죠 감사합니다 네 엄마 올 때까지 딴 데 가지마 여기 있어? 네 응 그래 우리 가세요 그래 아이고 이뻐라 아쉬워요? 네 갈까요? 네 네 잘 가세요 안녕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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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